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운대 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광안대교법을 포함한 15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일 계기로 선박 직원법상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정지와 취소기준을 강화하고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단계에 따른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